아씨 월요일 야구도 안 하는데 출근은 해야 되네 월요일엔 최강야구 정가! 오늘 무슨 요일이야? 할머니 오늘 월요일이에요 아이고 조졌다 오늘 야구 안 하잖아 아이고 어? 정근우? 월요일엔 최강야구 오빠 우리 심심한데 야구 나 볼까? 유미야 오늘 월요일이잖아 하... 오빠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월요일엔 최강야구 할아버지 왜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? 엄마가 월요일엔 야구 없다고 했는데 월요일엔 최강야구 월요일엔 최강야구 4월 10일 개막합니다 월요일엔 최강야구 이순일엔 최강야구